자, 이제 그렇다면 병세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, 병세존에. 나중에 봐야 돼요. 여기 괜찮아. 아, 병규 씨 나중에? 네, 나중에 나중에. 라스트로 갑니다. 아, 세정, 세정님부터 가야 됩니다. 세정 씨는 지난번에 활약을 잘해주셔서. 세정 씨의 바스받. 오픈! 아, 이게 뭔가요? 너터로 좀, 너터로 좀. 여백입니다. 드라마에 올인하셨나요? 애좋다는. 머리 잘 안 들리더라고요. 어떻게 그럼 좀 불러주셔야 됩니다. 애 좋다는 게 뭐야? 없잖아, 좋잖아. 지금 이게 뭐야? 돌림노래, 지금? 돌림노래야? 아, 이게 뭐야? 돌림노래라고. 웃고싱하네, 웃고싱하네. 오, 돌림노래야? 지금 레벨이 확 다운돼서 왔습니다. 지금 뭐예요? 이제 병규 갑니다. 우리 병규 씨의 첫 바스. 바스받, 오픈! 오, 많이 쓰셨다. 근데 왼손으로 썼나 봐, 왼손으로 썼나 봐. 이게 왜? 뭐야? 우리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시원시원합니다, 시원시원해요.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. 왼손으로 썼나 봐, 왼손으로 썼나 봐. 원래 천재는 악필이다. 그렇죠. 소문이가 귀엽다, 소문이. 소문이? 불러보겠습니다. 야, 네가 내게 해 줬던 게 뭐야? 지금 이게 뭐야? 너 뭐야? 지금 이게가 있나 보네. 지금 이게 진짜 있어. 위에 네가 내게 앞에 첫 번째 줄에 사귀면서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야, 네가 내게 사귀면서 해 줬던 게 뭐야? 그렇지, 그렇지. 세정규 표정이 안 좋아. 같은 팀인데 왜 이렇게 하잖아. 세정규 표정이 안 좋아져요. 제가 잘하면 항상 이 친구가 붕괴해요. 경규 씨도 쓸 때도 계속 이렇게 쓰더라고요. 안 좋아해. 안 좋아해. 이 정도면 인생 라이벌인데요. 라이벌, 라이벌. 지금 시간을 좀 드려야 합니다. 왜냐하면 박빙이래요. 글자가 많아서. 한 글자 한 글자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고. 기다릴게요. 세정이도 순위에 들어가 있나요? 그렇지. 지금 신동엽 씨랑 세정 씨는 좀 편히 있어도 되죠? 두 분은 좀 편히 축하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축하를 준비하는. 이제 떴습니다. 떴습니다. 오늘은 원샷 안 받고 싶다. 준비됐죠? 아니야, 남겨놔야지. 원샷의 주인공 보여요. 박나래? 주세요. 오랜만에? 원샷 중 누구입니까? 박나래, 문세윤. 뭐야? 또?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. 잘생겼다.